아니 진짜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진짜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코코씨부터 파이팅! 잘 봐 잘해 잘해야 돼 잘 보래 잘 볼게 잘 볼게 준비 시작 이광수 게임 짬뽕 짬똘는 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뽕 오케이 뽕 오케이 스피드 스피드 3행시 손나은 손나은 손나은이 나보고 은근히 매력 느껴한다 오케이 손나은이 나보고 은근히 매력 느껴한다 와 인정 인정 오케이 스피드 3행시 유재석 스피드 3행시 유재석 유재석은 재미없다 석진이 형보다 재미없다 석진이 형보다 색깔 게임 빨간빨강 노란 파란 김치찌개 사과 아 아 아 빨리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빨리 자 색깔 게임 빨강 노란 파란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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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노란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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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네 야 근데 잘한다 니네 아니 아까 거의 성공이었는데 그제? 우리 두 명 갈게 우리 두 명 우리 탱크 무대 남주하고 탱크 우리 출렁이 오오 너네가 해냐면 진짜 나는 기대된다 진짜. 가자 가자 이번에 끝낼 수 있어! 야 우리 잘하면 이긴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남주야 양반다리 양반다리. 맞힌다. 한 번씩만 맞히면 이기는 거야. 두 바퀴여 두 바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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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실패하면 다시 1번부터. 야 근데 룰도 모르고 나간 거 좋아 역시 좋아. 야 탱크야 너희들은 탱크야. 야 그냥 가! 자 준비! 시작!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말해요. 스캔들! 아 좋다. 아 좋다. 스피드 삼행시 유재석. 유재석 재석아! 유재석 재석아! 위아 석진이보다 잘생겼어! 위아 석진이보다 잘생겼어! 진짜 맞탄다. 감사합니다. 색깔 게임 빨강 노랑 파랑. 김치 바나나 꿀! 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이광수 게임 파전 팥도는 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어디? 아니 어디? 야! 야 탱크! 아니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이 없네! 스피드 삼행시 김종국! 아!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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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탱크 자매 진짜! 파전 전을 자기가 먼저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페이크를 주대! 아니 페이크를 주대! 아! 전! 전! 아! 아! 나 진짜! 자 다음은 그러면은 주식회사 소란하고 저기요. 박혀야 우리. 오케이 우리. 우리. 이름 까먹었어. 영배. 영배. 이름 까먹었어. 영배. 영배. 이름도 몰라. 다시. 내가 다 미안하네. 맹세하고 이 팀 잊으면 석진영 쫓겨난다. 어딘가 쫓겨나. 어딘지 몰라. 양배야 화이팅. 갑니다. 소빈아. 잘해. 시작. 거꾸로 말해요. 네덜란드. 그날 네덕. 거꾸로 말해요. 신사임당. 당임사신. 스피드 삼행시 지석진. 지석진은 석진이가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영배야. 거꾸로 말해요. 네 글자 아프리카.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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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하하. 파트 나네.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말해요. 진짜 어려워. 자, 여러분들 당만 주먹과 앤트맨. 파이팅. 게임의 힘. 시작. 거꾸로 말해요. 개구리. 리, 고개. 거꾸로 말해요. 아프리카. 아요. 이강수 게임. 버섯. 버 또는 섯. 하나, 둘, 셋. 섯. 하나, 둘, 셋. 섯. 이강수 게임. 팝콘. 팝 또는 콘. 하나, 둘, 셋. 콘. 하하하하. 콘. 하하하하. 거꾸로 말해요. 세종대왕. 거꾸로 말해요. 세종대왕. 하하 형은 아예 게임에 참여를 안 하네. 그냥 웃기만 하네. 자 그럼 다시죠. 넋살하고 우리 넋살이 누나. 오케이. 비슷하신 누구끼리. 파이팅! 준비 시작! 거꾸로 말해요. 대한민국. 국. 님. 한 대. 아 씨. 이거 어렵다. 이광수 게임 마늘 맛도는 늘.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일. 그렇지. 그렇지. 이광수 게임 잡채 잡도는 채. 하나 둘 셋. 잡. 아아. 잡다. 하나 둘 셋. 잡. 넋살아. 스피드 삼행시. 스피드 삼행시. 유재석. 유재석 형님. 제발. 유재석 형님. 제발 섣보내자. 제발 섣보내자. 야. 내가 뭘 잘 됐다고 섣보내지래. 너 넋살 좋다 아주. 나도 넋살이 좋아. 어떻게 우리 나갈까?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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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잖아요. 우리잖아요. 아이고 지금까지 게임 모든 게임은 석진이 나가시다가 물에 빠지는 게임은 유일하게 안 들어가시네. 진짜. 뽀송뽀송이야 오늘. 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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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뽀송하게 가.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는 나은이하고 우리 진격의 거인 한번 갈게요. 네. 왠지 이길 것 같아. 나은이하고 진격의 거인. 해야 돼. 나 갈 곳이 있어. 가자. 갈 곳이.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있대. 자 갑니다. 시작. 거꾸로 말해요. 에스파냐. 거꾸로 말해요. 에스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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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삼행시 이광수. 이광수는 광개인은 시영 선수. 광개인은 시영 선수. 스피드 삼행시 손나은. 손나은은 나라에서. 손나은은 나라에서 은박지. 은박지. 에스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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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안주식회사. 두 명. 두 명. 이름 뭐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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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은 부르세요. 면허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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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태우기. 기계다 기계. 자 우리 게임 기계들입니다. 게임 머신들. 게임 머신들. 느낌 좋아. 우리 회사는 목소리 무조건 크게 해야 된다. 예. 너도 시작하지 않게. 시작. 뭐야 너무 옛날 회사야. 자 갑니다. 시작. 스피드 삼행시 전소민. 전소민. 소고기 먹자. 소고기 먹자. 빨리. 색깔 게임 파랑 파랑 초록. 자. 자. 내 박시. 뭐해? 뭐해? 이 박수 게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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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해. 이제 이길 줄 알았어. 귀여워. 귀여워. 아. 아 나는 저 둘이 제일 헷갈려. 근데 정말.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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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기하고. 면허는 정말 아마추어예요. 아마추. 철저한 아마추어. 예. 누가 뭐래도. 저 둘은 진짜 아마추어입니다. 나 살다 살다 저런 아마추어는 또 처음 보네. 자 다음 팀. 세 번만 성공하면 성공을 해 드릴게요. 세 번. 오케이. 세 번 오케이. 시작. 거꾸로 말해요. 우크라이나. 나이크우. 이광수 게임 짬뽕 짬 또는 뻥. 하나 둘 셋 짬. 에이. 아이고. 우정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안 하죠. 우정 빨라진 것 같아. 네가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어.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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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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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수 게임 수학 수 또는 학 하나 둘 셋 수 아유 뭐야 계속 한 표만 해 이 시키야 계속 한 표만 해 시키야 격대로 말해요 폼 세컴 사 사 품 아 세컴 아 이렇게 빨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야 섰다 야 섰다 섰다 섰으로 말해요 빨간머리 아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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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포기하네 저거 너무 어려워 아 오케이 자 우리 가자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은지 파이팅 어 진짜 애들이 막 나왔어 애들이 방제 애들이 방제 애들이 방제 이게 가지고 논다 게임이 거꾸로 말해 게임 가지고 논다 진짜 애들이 오버 랩으로 한 거야 힙합 하시는 분들이 비트로 놀듯이 섰이익 씨 도움드릴게요 야 애들이 말해 제가 잠꾸대도 거꾸로 말해 형강 팬 팬광형 그렇지 스피드 삼혁진 씨 그렇지 스피드 삼혁진 씨 스피드 삼혁진 씨 그렇지 스피드 삼혁진 씨 그렇게 애드립이 안 되니 광수야 애드립 황제 스피드 삼혁진 씨 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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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 석진 아니 뭐 누구 상대모사야? 이광수 게임 6전 6도는 전 1, 2, 3, 6 이광수 게임 짜장 짜 또는 전 1, 2, 3, 짜 3, 짜 스피드 3행시 이광수 이광수는 광수는 이광수는 광수는 광수는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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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이거 다시 봐야지 스피드 3행시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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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ις 가자! 준비! 시작! 스피드 삼행시 지석진! 지상예 형님, 석진이 형보다 진짜로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광수 게임, 서울, 섯도는 울! 하나, 둘, 셋, 울! 우와, 잘해. 됐어? 마지막이야! 스피드 삼행시 김종국! 삼행시 김종국! 김종국 형님은! 김종국 형님은 종지에다가 국을 먹지 않아요. 종지에다가 국을 먹지 않아요. 우와! 종지에다가 국을 먹지 않아요.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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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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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됐어! 야, 됐어! 야! 드디어 팀을 만났구나! 애들이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었어. 이렇게 흥이 많네. 야 흥이 많네. 아니 애들이 흥이 많은 애들이었어. 거꾸로 말해요 백전백승. 승백전백. 보호 또는 물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 삼행시 전소민. 전지선능한 소민이는. 민망하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1등 팀은. 넉살 코끈 팀이고요. 2등 팀 소란 팀입니다. 자 1등 팀부터 나오세요. 1등 팀부터 나오세요.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셋. 스테이. 이 팀은 스테이입니다. 자 1등 팀은 못 건드리고요. 자 2등 팀. 어떻게. 둘 다 밖으로 다 같이 내시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죠. 오빠 여기 좋으시죠. 응 그렇게 하시죠. 그럼. 밴드 뮤직. 너무 좋지. 자 상의 끝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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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바꿔. 어? 어 나 이건 줄 몰랐어. 야 너 진짜. 아니 진짜 이거지 몰랐어. 나 진짜 이거지 몰랐어. 아니 진짜 이거지 몰랐어. 아니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와 대박이야. 야 진짜 몰랐어. 야 진짜 몰랐어. 야 했다 했다. 했다 뭘 했다 내가. 진짜 몰랐어. 속갈 했다 속갈 했다. 오빠 진짜 몰랐어. 오빠 진짜 몰랐어. 너 미쳤니? 미쳤니? 아 진짜. 야 전소민 씨 누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 나 정답. 저희 회의 끝에 나온 투표를 결정입니다. 네 투표를 결정한 결과. 아악! 투표를 결정한 결과. 아악! 재석이 오파를. 야! 재석이 오파를. 아 안돼요. 아 안돼요. 와 마지막에 이게 와. 아니 최강의 팀인데. 자 우리 소란 주식회사 소란의 신임 CEO입니다. 아 웃긴 걸로 가야겠다. 또 웃긴 걸로 가야겠다. 그냥 웃긴 걸로 가야겠다. 웃긴 걸로 가야겠다. 웃긴 걸로 가야겠다. 와.. 야 나 일찍 가수야. 아 졸호가. 아 조롱아 마법자. 아 옷 바꿔야죠 옷. 몇 번을 바꿔 있냐. 100번을 바꿔 있냐. 아 진짜 완전 descub마. 아 진짜. 왜 손을 맞고 있냐. 장시장의 최애예요. 아니면 최선을 낳을게. 최선을 낳을게. 최선을 낳을게. 최선을 낳을게. 우리 개구리하고. 개구리하고 냈뚜기 또 만났네.